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해 구토교통부가 공모한 수소시범도시 사업에서 강원도 삼척시가 수소 R&D 특화도시로 최종 선정이 돼 올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요. 이로써 삼척시는 친환경수소에너지 선도도시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삼척시의 수소특화도시 선정의 의미와 사업의 전망 이번 시간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의 정우성 삼척시 에너지정책과장 김웅석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삼척시 수소 R&D 특화도시의 선정을 축하드립니다. 먼저 수소 R&D 특화도시라는 게 구체적으로 모으신 시청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소개를 해주실까요? 수소시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 시범도시 조성사업 또 특화도시 조성사업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소 도시가 그건 뭐냐라고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수소시라는 것은 도시 내에서 수소에너지 기반의 생산 저장 운송 활용 이 네 가지의 수소 생태계가 전반적으로 구현된 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시범도시 세 곳 또 저희 삼척이 특화도시로 선정이 됐고 특화도시에서 중점적으로 실현할 것은 수소타운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에 대한 기술 개발을 실증하는 도시다. 조금 표현이 어려운 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범도시와는 조금 차별화된 새로운 수소타운 도시의 연구 개발을 해보자. 작게나마 그런 목표가 있고 또 미래에 다가올 수소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에너지 자립 도시 모델을 정부가 한번 구축해보자. 대한민국 내에서 그런 큰 두 가지의 의미가 있겠고 향후 정부가 수소도시 조성 로드업 앱을 발표한 것을 보면 2022년까지 시범도시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10년 단위인 30년도에 2030년까지 전국 지자체의 10% 정도를 수소도시로 또 2040년까지는 전국 지자체의 한 30%에 해당한 것을 수소시 선정해서 고도화기를 이끌고 가겠다. 그래서 세계의 수소시장 또 수소시 정책을 선도하겠다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척시에서는 이 사업을 오래 전부터 좀 관심을 갖고 유승이 계속해서 좀 도전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삼척시의 수소에너지 사업이 좀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했었던 이유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글쎄요. 가장 큰 이유라고 보면 삼척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가 원자력 건설 예정지로서 과거 지난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가 금년도 들어서 새 정부 들어서 탈원전 정책이 되면서 또 주민들의 저희들이 반대도 있었고요. 그래서 원전 예정지가 철회가 됐습니다. 올해 금년도 6월에. 그래서 그거와 물려서 지역의 뭔가 새로운 대체 산업으로 에너지 대체 산업도 지역의 성장 동력으로서의 수소산업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부분에서 좀 시작이 됐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정부 로드맵이 금년도에 2019년도 1월 달에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향후에 이게 2050년에 연간 수소시장은 2.5조 정도 달러의 시장이 있고 또 일자리도 3천만 개가 생기는다라는 어떤 몇 힌지의 보고서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에너지 수요의 향후에 한 18% 정도는 수소가 차지할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여러 가지 여건들이 맞물려서. 그리고 또 정부의 국토종합계획에도 보면 동해안 지역이 에너지 자원벨트. 그래서 또 최근에 발표한 5차 계획에는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로서의 동해안의 어떤 잠재적인 측면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잘 고려를 해서 이 수소산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수소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참 높잖아요. 도대체 이 수소에너지가 좀 무엇인지 설명부터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에너지가 무엇인지 먼저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네. 수소라는 게 지구에 보면 물이 가장 많이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에 하나일 텐데요. 수소가 산소하고 결합된 형태가 물로 존재를 하고요. 그게 가장 많은 화학물질이면서도 또한 활용 가치가 상당히 좋은, 높은 그런 화학물질이 되겠습니다. 다만 워낙 단단하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웬만큼 가열을 한다고 해도 그게 수소, 산소가 분리가 되지 않고 수증기 형태로, 물분자 형태로 그냥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수소를 추출해내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비싼 에너지이기도 합니다. 또 다만 지금 삼척에서 활용하려는 수소는 LNG, 천연가스에 있는 수소를 높은 고열의 수증기로 게지를 해서 뽑아내서 쓰겠다는 그런 방법이고요.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방법 중에서는 두 번째로 싼 방법입니다. 가장 싼 방법은 이제 제철 공정이나 석유화학 공정에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부생 수소를 그냥 직접 쓰는 방법이 좋겠지만 그 양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척시에서 계획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LNG를 개질해서 쓰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가장 많이 존재하고 있는 물에서 추출하기 위해서는 전기 분해를 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그렇게 전기 분해를 하려다 보면 또 전기가 필요하고 수소는 또 활용성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용도가 또 큰데 그게 서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서 경제성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할 때 최종 부산물은 물밖에 또 없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미세먼지 문제라든가 온실가스 문제에서도 좀 자유스러울 수가 있고요. 또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고급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좀 가능하고 강원도의 청정 이미지하고도 잘 맞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에너지의 특징과 활용에 대해서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친환경 미래 에너지로서 좀 다양한 활용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소에너지의 R&D, 수소, 특화도시의 의미가 더 남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번 사업 선정이 삼척시로서도 좀 담다른 의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금 정부의 로드맵에 보면 수소 본도시 조성 사업을 정부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예탈을 상당히 조 단위로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라서 그걸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도시 사업을 먼저 선점을 함으로 인해서 특화도시를 국토 정부의 수소 도시 본 사업에 향후에 참여할 수 있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향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각 부처가 종합적으로 수소 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환경부, 과기부 그런 이런 타 부처의 수소 산업에 대한 연계들을 통해서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또 큰 중요한 요소로 차지하고 있고 강원도하고 삼척시가 또 준비하고 있는 동해안권의 수소 육목합 크러스트 조성 이런 부분의 사업을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좀 저희들이 하고요. 그리고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로서 첫 발을 디딜 수 있다. 이걸로 인해서 그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선점 의미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 삼척시뿐만 아니라 강원도 역시 이 선거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저희가 해볼 수 있을까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강원도의 청정 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도 봤을 때도 수소 산업이 상당히 장점이 많은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수소를 생산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필요한 곳에 운반하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고급 기술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또 일자리 자체도 상당히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소 자동차 또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제조 설비를 만들고 운영하고 할 때 들어가는 각종 산업 시설들과 인력들 소요가 지금 단순히 1차 산업, 3차 산업 이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상당히 많은 연관 산업들이 커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온실가스가 나온다거나 유핵물질이 나온다거나 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청정한 산업이고 강원도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산업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삼척시 수소 R&D 특화 도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진행될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실까요? 특화, 말 그대로 R&D 특화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연구개발 사업이 아마 중심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과제의 내용을 보면 주택의 태양광, 태양열이라는 신재생에너지를 연계를 해서 수소에너지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기술 개발에 대한 실증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아마 지금 유럽에서도 활발히 벌어지고 국내에서도 활발하지만 주택 단위의 패시브 에너지 절감 기술과 액티브 기술이 접목되는 부분적으로 접목되는 그런 형태를 띌 것 같고요. 저희 삼척시에서 구상하고 있는 계획은 아주 조금 더 정보화 논의를 거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교동 이론의 복합체육공원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복합체육공원의 각종 시설물들과 주택, 인근의 주택지를 연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삼척해수욕장이라는 관광지하고 바로 연접해 있는 지역이라서 지역의 관광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소, 투어 버스라든가 수소 드론, 또 수소 보트 이런 부분들도 국내에서는 저희들이 연구 사업으로서 구생을 할 생각이고 조금 더 크게 그린다고 보면 국토부도 사실 이 부분을 수소타운으로 조금 가기 위한 첫 연구 사업을 보고 있거든요. 외국에서는 잘 아시다시피 일본이나 미국 쪽에서도 수소에너지타운이 잘 조성이 되고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도시개발을 연계한 수소에너지타운을 삼척시도 같이 연계해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개발 계획으로 수립을 해서 향후 좀 준비를 해보자 본격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총 사업비는 국비 지금 공모에 확정된 게 한 166억 국비가 투입될 것 같고요. 연구기관 또 민간기업이 콘서시엄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금년도 4월부터 시작이 돼서 2023년까지 사업을 최종 추진한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진행 과정부터 추후에 어떻게 좀 진행의 계획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삼척시의 수소 R&D 특화도시 선정을 이제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강원도 수소에너지 사업의 전망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전망이 기술적으로만 보거나 산업적으로만 보면 상당히 밝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마냥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또 시민사회가 같이 이렇게 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좀 덜어 있고요. 또 의지도 또 상당히 추진하려는 그 의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정부와 지자체와 시민사회에서 서로 이렇게 합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좀 충분히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파급 효과가 큰 파급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죠. 작년에 사실 강원도가 상당히 수소산업에 있어서 성과도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부에서 수소 융복합 크러스트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올해부터 추진하는데 거기에 또 강원도가 용역과제로 선정이 돼서 탄력을 받았고 또 액화수소, 강원도는 액화수소를 통해서 수소산업에 차별화할 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수소 상용화 프렌트 구축을 3척의 원덩에 있는 에너지 생산기지에다가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작년에 마지막 국회의사 심의 과정에서 국비를 확보한, 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마 이런 부분들이 좀 작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성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화수소 중심의 차별화된 수소의 저장 운송 분야 저희가 수소산업에 강원도가 모든 것을 다 선점할 수는 없고요. 나름대로 차별화될 수 있는 전략으로 또 가야 되겠고 또 이런 것들이 잘 육성이 되고 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수소생활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어떤 편리함이 있고 어떻게 보급이 되는지가 중요한 부분이라서 충전소라든가 수소자동차 이런 보급들이 2025년까지 상당히 목표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활발히 올해는 전개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도 기대하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삼척시가 수소 R&D 특화도시로 선정되기까지 많은 노력들이 있었을 건데 어떠한 노력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희는 내부적으로는 수소 도시가 정부가 로드맵을 2009년 1월에 발표를 하면서 사실 이 분이 좀 구체적으로 과시화됐고요. 그래서 상당히 산관학위원, 이렇게 저희들 삼척의 강원대학교도 있고 또 강원대학교가 수소사업 추진단을 또 발전시켜서 연구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또 기업들, 기업들도 기존의 수소기업들이 강원도와 여러 가지 저희들이 가스공사라든가 또 수소에 선정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MOE를 체결해서 해왔고 또 수소 포럼, 강원도가 올해 처음 또 제1회 포럼을 개최했죠. 그래서 접여상태도 끼우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잘 산업관리협력체계를 통해서 그동안 상당히 수소 도시 사업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갖고 많은 준비를 사실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 됐을 텐데 센터에서는 좀 어떠한 노력들이 있어서 이렇게 특허도시 선정이 됐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먼저 이런 노력을 한 이유가 수소에너지와 활용 방안에 대해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수소에너지 자체를 보면 직접 연소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원하고도 차별성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에너지, 석탄, 석유화학 관련된 제품들은 그 에너지를 사용하면 할수록 고갈이 돼가고 있는데 수소에너지는 사용을 해도 다시 물로 환원이 되고요. 그 물로 환원된 그 수소에너지를 다시 또 추출을 해낼 수 있고 해서 자원순환도 이렇게 무한정할 수가 있는 그런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보면 이거를 단순히 그냥 산업적인 측면에서만 볼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한 에너지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단순히 또 정부 예산을 많이 이렇게 흩어내고 선정되기 위해서는 지금 아마 과장님이 이렇게 추격을 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노력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또 지금 한편으로는 축하도 드리고요. 또 이게 이제 막 시작이 되는 사업 단계고 하지만 이게 잘 성공적으로 잘 추진을 하셔가지고 강원도 전체도 보고 확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부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이제 매년 고갈되는 자원이기도 하고 또 대체 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만큼 특화도시 선정이 삼척시에 굉장한 큰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과 좀 에너지의 전쟁의 시대인데 삼척시와 좀 강원도에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것들인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탄소사회에서 저탄소사회 또 새로운 에너지, 중환경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또 이 수소에너지는 세계적으로 봐도 아직 어느 국가도 이걸 독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개척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서 수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자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국민들의 참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이 안전, 수소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안전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 폭발 사고나 이런 걸로 인해서 사실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 우리가 저도 뭐 작년에 독일을 갔다 왔지만 일본이나 또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보면 일본은 심지어는 도쿄올림픽을 수소올림픽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아베 총리가 선언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도 우리가 그 나라를 못지않게 선점하려면 국민들의 참여, 수용성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비롯해서 수소생활 인프라가 조금 더 국민 속에서 시민들 속에서 다가갈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 좀 폭넓게 수용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정부의 정책에 협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있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 이슈토크 오늘은 삼척시의 수소 특화도시 선정의 의미와 사업의 전망 다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우성 삼척시 에너지정책과장, 김웅석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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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